1. 로마스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복되고 교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이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사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스 8장 16절입니다 로마스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 혹시 타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뒷꼭지가 당겨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안 받은 분들은 뒷꼭지가 안 당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줄 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받은 분들은 타락을 하고 떠나도 뒷꼭지가 당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거 맞죠?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가 낳아준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 봐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너를 주워왔다 해도 내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니까 이유도 없이 이 엄마가 내 엄마라고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랑이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했는데 이걸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좀 웃는 방언을 받아서 깔깔깔깔깔깔 웃는 또 그런 방언이 있더라고요 이걸 받았기에는 그 친구가 넌 참 이상하다 교회 가서 희한한 그런 거 주는 게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그럼 내한테도 보여 봐라 겁니까? 얘가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래 내보고 하나님이 좀 계신 걸 보여달래 나도 안 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 내가 엄마 속에 근심이 돼가지고 나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근데 내가 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 한 세 시간 동안 얼마나 주여하고 부르지고 눈물 콧물로 쏟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 세 시간 후에 자기도 그냥 랄라까까까까까까까까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받아보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니 하니까 이 말은 살아있다는 말 맞지요? 누가 세 시간 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놔봐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 그 학생을 어느 박 박사님이 세 시간 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하나님 대단한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유익함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느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은 기도하는 영어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준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본문 로마스 8장 26절 27절 보셨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준다 성도를 위하여 강구한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지 우리는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많아 그런데 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스 8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네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게 다 허락한다 우리는 막 기도하면 육신의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기도하지 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유관에 강근한 축복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소년 소녀 가장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전부 하나님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허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유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분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고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성령을 받아도 소멸했든지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이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유한복음 7장 38절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고마 이제는 설설 소멸하는 게 이제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집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무늬만 중직자지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가하고 눈물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를 위하스라면 내가 무엇을 아키겠습니까? 하고 그 충만했던 그 처음 행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지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하는 분들은 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또 성령을 받은데도 소멸하신 분들 이 생수의 기쁨의 강이 이 기쁨과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그 세상에서 하루 저녁도 술이 안 들어가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일 없다 하고 술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는 이 힘은 또 참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 좋은 친구 다 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사장이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안 믿던 여인이 예수를 믿고 동네방네 외치면서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고 외치는데 이 여인이 예수 안 믿는 여인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니 기쁨과 평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이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예배를 들을 때 생수의 강이 넘칠 때에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냐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청년들도 보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얼굴 잘생긴 남자가 얼굴 예쁜 여자가 체리되고 자기들 뜻대로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쁜 여자 만난다 이 첫째 소원이 이루어졌어 수가성 여인도 아마 첫째 남편은 인물을 찾았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여자하고 살아봐도 돈이 없인 게 짜증이 나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쁜 여자 주셔서 잘생긴 남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또 돈을 주셨어? 아 이 수가성 여인이 잘생긴 남자 만족이 안 돼버리고 돈 있는 남자를 얻어봤어 아 한동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돈이 만족이 되질 않는 아 이 신혼부부가 이제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이번에는 돈이 있어도 이 근세가 없으니까 아 이거 아니다 근세를 한번 하나 구해보자 그래서 또 근세를 구해봤어 이 수가성 여인은 근세 있는 남자를 제 생각에 만난 것 같아 근세 있는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 근세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신혼부부가 근세까지 허락받았어 근세를 받으면 이제 엄청 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 사람 잘 생길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그것도 좀 잠시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이야 그래도 보니까 확 남자가 힘이 있고 여자는 확 여자도 이렇게 아이고 전에는 보니까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여자가 좋았는데 이제는 딱 살아볼게요 여자도 막 차고 나가고 체력이 단단하고 좋고 이야 체력이 단단하고 좋네 아유 하나님 돈이 있고 근세 있어도 내가 건강이 없으신 게 뭔 필요이십니까? 아버지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하나님 건강도 줘봤어 좀 처음에는 또 좋아하더니 좀 있으니까 또 건강 그것도 그냥 또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 수가성 여인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섯 남편 바꾸고 여섯 번째는 이제는 결혼 안 하고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아보려고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이 여섯 번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왜 그 고통 속에서 사느냐 네가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한다 네가 성령으로 주만해야 예배가 연락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 생수가 넘치고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된 이 수가성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갈릴리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갑니다 그때 햇볕이 가닥한 정오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지쳐서 그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평안과 기뻄이 있는 어쩐다면 그냥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섬겨도 평안과 기뻄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성령을 받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예배가 열랍이 되어지지 않으니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헬통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후손이라고 요한복음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 우리 조상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고 그러면 조상이 야곱이면 믿지 않는 여자는 아니지요 두 번째 고백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돼 메시아 꼭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심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다 지금 이 물을 달라는 분이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자의 고백으로 볼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자는 이스라엘 자순이다 이 말입니다 요소와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왕으로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시 되고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정말 흥무한 지혜를 가진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전 세계적으로 유무한 그 지혜를 얻으리고 모였던 그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지혜를 줬던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성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이방 여자들이 이방신을 끌어들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이방신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솔로몬에게 노하셔서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너 하지 마라 경고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이색에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아들 르호부안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집합과 북이스라엘 열 집합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수가는 그 중에 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은 후에 비록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허 이러다가는 나중에 이 백성들을 모두 르호고함에게 뺏기겠다 그래서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검송아지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였나 신이 다 일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시우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레이집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레이집화가 아닌 보통 백성들이 이 예배를 제사를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비슷한 절기의 비슷한 날에 비슷한 날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여로보안 왕 시대에 아수르군을 강성케 해서 멸망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B-1722년입니다 이때 이 아수르 정책이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여서 메뚜기 꼬챙이 끼듯이 다 꼬챙이 끼듯이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여인들로 아수르 남자들과 강제 개론을 시켜서 호넬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개론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인은 자기들의 뜻은 아니지만 강제로 이 아수르 남자들과 호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성령 건축에 참여를 하려 해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를 봤으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계속 베델 같은 안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봤으라도 이 여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다섯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질도 주고 건세도 주고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분은 필요한 거 다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 기쁨과 팽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이 기쁨과 팽안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충만을 입어야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가지 충만을 입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이 충만 있게 가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면 계속해서 인생이 성공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인생이 성공하면 우리 모든 것은 끝입니다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한게 아니 어떻게 유대인 사마리아인 여자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요 내가 네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않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당신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아 그 물 좀 내 좀 주소 내가 이 죄가 많으니까 남들은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온대 나는 죄가 많아서 하도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햇볕이 가득한 정우의 물을 기르러 오니 그 물 좀 내 좀 주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오물에서 긁는 이 물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로 예배가 연락이 되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너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고 충만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고 있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까? 소멸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소멸하신 분들은 회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꿀송인 것 같아 전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무옙지도 아니고 이 딱딱한 말씀 보기만 봐도 잠이 솔솔 오는 수면제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 그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나는 아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직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한 그 기도처럼 할렐루야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내 나이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를 수 없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하고 혼장담했지만 베드로 따라가지 못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데 목숨까지 버린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신 분들은 충만히 임하도록 이제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임하셔서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온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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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